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 클래스 접근자와 설정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변수 값을 반환하는 개념을 접근자 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getter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스턴스 변수 값을 변경 혹은 설정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 나라 말로 설정자 영어로는 setter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클래스에서 기본적인 함수는 크게 4가지가 있고 첫번째는 생성자 두번째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show 세번째 같은 경우는 설정을 변경시키는 set 그리고 네번째는 값을 반환하는 접근 즉 get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거랑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변수 값을 있는 그대로 반환해주는 거를 접근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 값을 변화시키는 거죠 설정을 다르게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설정자 혹은 영어로 setter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클래스 안에 즉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객체를 생성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객체 안에 필드라고 하는 각각의 클래스 안에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 변수 값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접근을 하는게 아니고 클래스 안에 있는 그죠 메소드 근데 그 메소드 중에서도 내가 단순히 접근을 해가지고 값을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하면 접근자 메소드 getter 그 다음에 만약에 값을 접근을 하되 변경까지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설정자 setter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있는 필드는 저희가 바로 접근을 해가지고 값을 얻거나 변경하는게 아니고 클래스 안에 있는 또 다른 함수 메소드 접근자에 관련된 메소드 변경자에 관련된 메소드를 통해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필드를 접근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이 그림과 같은 개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요 화면을 찍으시고 주기적으로 보실 거에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는 인스턴스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이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는 주변의 함수들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메소드의 종류가 크게 접근자 설정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화면도 사진 찍어 주시구요 주기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스튜던트 라고 하는 클래스를 간단히 살펴봤어요 그때는 언더바 언더바 이닛 언더바 언더바 라고 하는 생성자 즉 클래스를 호출하면서 객체가 생성될 때 그 생성된과 동시에 객체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들이 어떤 특정 값으로 초기화가 되는 요런 생성자 함수를 저희가 설명을 했구요 그 다음에 요 생성자 안에 있는 필드를 보시면 name이랑 age 가 있죠 이런 그러면 이 각각의 변수들 인스턴스 변수들 처음엔 age 두번째 name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함수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제 age 하고 name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set 이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그 보여주고 싶은 함수를 만약에 따로 작성하고 싶다면 요 밑에다 작성을 해도 좋구요 만약에 그 보여주는 함수가 없더라도 저희가 return 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각각의 인스턴스 변수들을 객체를 호출한 곳에 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 프린트문을 이용을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출력을 출력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때로는 저희가 클래스 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하되 그 클래스는 인스턴스 변수와 다양한 종류의 메소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융통성 있게 문제 별로 잘 취사 선택 하셔 가지고 문제에 맞도록 활용도 하시고 때로는 본인이 만든 클래스인데 지금 새로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의 클래스로는 어 문제를 해결하기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클래스 자체를 어 인스턴스 변수라던가 메소드를 추가해 가지고 혹은 변경해 가지고 내가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향후 배우게 될 기본 루트 클래스가 있고 그것을 상속 받아 가지고 추가적인 기능만 그때 그때 객체별로 어 활용함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 배우시고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항상 설명을 해 드렸지만 어 일단 코드는 위에서부터 해석을 하되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만나면 기계 입장에서는 아 클래스라고 하는 어 새로운 나만의 이 프로그래머만의 어 자료 구조를 프로그래머가 정의를 했구나 그러면서 이 클래스의 이름은 어 일반적으로 어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 다음에 캐피탈로 어 클래스 이름이 주어지고 콜론 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이 콜론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 아직 어 지금 코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들여 쓰기가 돼 있는 요 부분을 쭉 그저 들여 쓰기가 일관적 이렇게 돼 있죠 어 꼭 살펴봐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컨티뉴어스 라고 하는 개념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메모리 안에 이 클래스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 요 클래스 라고 하는 것을 메모리에 넣고 나중에 이제 요 어 클래스의 이름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게 되면 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메모리 안에서 어 요렇게 클래스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개념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스튜던트라고 하는 걸 미리 정의해 놓지 않았다면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 스튜던트 다음에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가 열리고 닫기기 때문에 이게 어 표준 함수인가 사용자 정의 함수인가 이러면서 찾아볼 거에요 자 그런데 스튜던트라고 하는 것은 함수가 아니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제 메모리에서 해석을 하면서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홍 이라고 하는 어 인수는 그죠 네임 이라고 하는 매개변수 안에 어 저장을 하고요 20 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수 값은 age 라고 하는 매개변수 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오브제 이라고 하는 객체가 메모리의 또 다른 공간에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 구요 여기는 오브제 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객체입니다 저요 객체가 쫙 카피가 되는데 이 오브제 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네임에는 홍이 들어가 있고 age는 20이 들어있는 거에요 그래서 다 넣어놓고 저희가 눈으로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객체 점 그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객 네임 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결국에 어 이름을 그죠 이름만 돌려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음 줄에서 제가 그거를 프린트 문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다던가 이렇게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그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프로페서 오죠 그러면은 스튜던트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역시 호출을 하면서 괄호 열고 쌍따옴표 열고 o h 라고 하면서 o 라고 하고 그 다음 쌍따옴표 닫고 콤마 제가 대략 뭐 나이가 네 뭐 42 라고 했을 때 42 이라고 하면 또 다른 그쵸 객체가 생성이 된 거에요 그러면 그때 객체 이름은 obj 가 아니고 저같은게 object2 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클래스가 있고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그 클래스 기능이 전체적으로 카피가 되면서 메모리 또 다른 공간에 그 객체의 이름을 고유하게 가지고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와플 기계가 있었고 와플 클래스 라는 거 하는 걸 통해서 제가 와플 빵 객체를 무한게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하나지만 제가 저희 파이썬 듣는 학생분들이 대략 40명 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40명 학생들을 제가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스튜던트 클래스를 40번 호출을 해 가지고 각각의 객체를 이름을 다르게 해서 제가 그 각각의 객체를 관리한다면 결국에 40명의 학생을 따로 이름과 나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이 내용을 노트에다가 좀 작성을 해 보시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 사실 클래스 스튜던트에 대해서 미리 단순한 함수 두 개 정도 말고 확장해 보는 걸 좀 해 보라고 했을 거에요 그래서 본인이 확장해 본 것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어떤 게 더 본인한테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라던가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함수들이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비교하고 무엇보다 생각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 노트에 오늘 날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클래스 예제라고 쓰시고 저희 컴퓨팅 사고처럼 분해 그죠? 그 다음에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요거를 간단히 한글로 생각하시면서 나열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코드를 스마트폰도 찍으시고 노트에다도 한번 종이로 필기를 해 봐 주세요 저희가 항상 프로그래밍은 노트북이나 랩탑에서 혹은 데스크탑에서 이제 타이핑 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길어지고 좀 코드를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은 노트에다가 먼저 코드를 거의 슈터 코드 이상 수준으로 많이 작성을 하세요 노트하고 그 다음 필기 도구가 좀 더 익숙하고 많이 사용하고요 노트에서 거의 코드가 수기로 썼을 때 한 90%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코드를 타이핑 해가지고 스크립트에다가 거의 옮겨 쓰는 수준으로 완성된 코드를 옮겨 쓰는 수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행했을 때 디버깅, 디버그 조금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학생분들도 이제 조금 파이썬 거의 두 달 이상 배웠기 때문에 초보자는 약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오히려 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생각이 정리가 되면 거의 타이핑을 90% 완성한 다음에 스크립트에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서 대략 5분 정도 최소 좀 시간을 투자 하셔 가지고 플립트 러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제에요 다음 예제도 이제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 원을 클래스로 표현하는 예제라고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원을 클래스로 표시해 보는 거예요 자 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객체는 저희가 향후 생성할 객체는 클래스로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인스턴스 필드 변수들과 메소드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적어도 원은 반지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반지름을 기반으로 원의 넓이와 둘레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요 각각의 계산하는 기능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분해를 해서 각각의 메소드로 디파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반지름이 주어지면 넓이하고 각각의 넓이와 둘레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요것을 계산한 거를 그대로 값을 얻을 수 있는 접근자와 또 때로는 값을 변경하는 설정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잠시 동영상 멈추시고 노트에다가 생각하신 흔적을 많이 남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 네 단계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슈도 코드 완성이 되면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음 장에서 보이는 코드와 비교를 해 봐 주시고 부족한 거 채우시고요 다시 노트에다가 빨간 펜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에다가 옮겨서 작성하신 다음에 실행해 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시 멈추시고 대략 5분 정도라도 생각했다는 가정 아래에 저는 솔루션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클래스의 이름은 원이기 때문에 써클, 그 다음에 C는 캐피탈 C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자 그 다음에 접근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와 둘레를 계산하는 각각의 함수 그래서 대략 5개의 함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 드렸지만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는 첫 번째 매개변수가 무조건 셀프입니다 셀프가 이렇게 있고요 요 셀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럼 각각의 객체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를 일반 매개변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셀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 변수 앞에도 이렇게 셀프 다시 붙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 셀프라고 하는 것은 각 객체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객체가 생성됐을 때 그 객체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언더바 언더바 라디어스 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 그 다음에 결국에 그 인스턴스 변수 언더바 언더바 라디어스 를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넓이 하고 그 다음에 둘레를 계산을 하죠 근데 요 area 하고 circumference 는 return 이라고 하는 것을 예약어를 통해서 바로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넘겨줄 거기 때문에 셀프를 붙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역 변수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값이 넘어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앞서 계속 설명을 해 드렸지만 기계 입장에서 이제 요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나게 되면 메모리 안에 이 클래스를 이렇게 딱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랫줄로 내려와서 해석을 했을 때 circle 이라고 한 단어를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딱 찾아보니 클래스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 라고 하는 것을 호출을 하면서 10 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넘깁니다 10 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radius 라고 하는 변수 안에 집어 넣게 돼요 처음에 만약에 인자를 인수를 넘기지 않으면 반지름은 일로 디폴트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객체를 생성하면서 객체별로 반지름을 다이너믹하게 원하는 반지름 숫자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radius 가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0 이 되고 그 다음에 객체 이름은 c1 이라고 했기 때문에 메모리 또 다른 공간에 이렇게 c1 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c1 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은 belongs to 라고 했죠 가지고 있는 get radius 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요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 있는 그대로 radius 를 반지름을 10을 리턴을 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calc area를 해보게 되면 calc area 안에서는 이미 self underbar radius는 여기에서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파이 아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 파이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메스 라고 하는 모듈 안에 이미 기본 상수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에는 메스 점 파이로 보이지만 3.14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에어리얼을 리턴을 하게 되면 이 함수로 호출한 이 자리에 결국에는 리턴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에어리얼을 계산을 하고 리턴 에어리얼을 하게 되면 리턴을 이 자리에 돌려 주는 거기 때문에 원의 넓이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calc circ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alc circumference 라고 하면 이 함수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서 이 함수에서는 2πr 이 계산이 되고 이 circumference 라고 하는 것은 리턴이 되게 되면서 리턴된 값이 이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과 넓이와 둘레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본인도 한번 직접 해 봐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테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카피 앤 베이스트를 했는데 학생분들은 꼭 플립트 러닝으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직접 컴퓨팅 사고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코드를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 99% 완성이 되면 직접 이런 스크립트에다가 타이핑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은 항상 상단에 잊지 말고 본인의 이름 working date subject 이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저장하실 때 날짜와 다음에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자기 4번 다음에 뭐 radius 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원의 넓이 10 이러면서 10일 때 원의 넓이 둘레가 나오게 되죠 만약에 객체를 다른 걸 한번 생성을 해 볼까요 그러면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객체 이름을 2라고 하게 되고요 반지름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객체 C2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객체 이름을 C2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객체를 사용하는 메소드들을 사용할 때에도 이렇게 객체 이름을 변경을 하시고 F5를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하겠냐고 물어보고 또 다른 객체 1 객체 2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쉽게 말하면 설계도이고 틀이에요 틀 이 틀은 어떻게 보면 쇠 덩어리처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쇠 덩어리 안에 제가 만약에 와플을 만들고 싶은 밀가루를 넣어서 구워야지 이 객체가 만들어지듯이 실질적으로 이 클래스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그냥 데이터 구조입니다 제가 만든 유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쵸? 학생분들도 본인만의 클래스를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나중에 향후 어떤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시거나 졸업 후 회사나 연구소나 아니면 석사박사 대학원을 가실 때에도 본인만의 문제를 풀어야 되면 때로는 클래스를 굉장히 많이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저희가 이번 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많이 작성하실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화면도 캡쳐 하셔가지고 본인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예제는 은행 계좌입니다 저희가 은행 계좌에 돈을 저금할 수도 있고 인출할 수도 있죠 은행 계좌를 클래스로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클래스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인스턴스 변수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이런 내용을 잠시 동영상 멈추시고 노트에다가 컴퓨팅 사고 절차로 분해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은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지 그 다음에 핵심 요소 추상화 그 다음에 코드로 다 변환하기 전에 슈도 코드 알고리즘 형태까지 해서 노트에다가 많이 남겨 주시고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파이썬 스크립트에다가 완성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동영상을 다시 멈추고 재생했다는 가정 아래에 다음 코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잔액만을 인스턴스 변수로 갔는데요 즉 클래스는 인스턴스 변수를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성자는 무조건 필요하고 돈을 인출하는 메소드와 저축하는 메소드를 가정을 해 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현재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에서 얼만큼 출금이 되었는지 또 얼만큼 입금이 되었는지 요 정도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뱅크 어카운트라고 했고요 클래스 이름은 캐피탈 그리고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할 때는 낙타채처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단어와 단어를 구분할 때 시작은 요런 식으로 캐피탈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뱅크라고 하면은 클래스가 조금 모호하니까 뱅크 어카운트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생성자 이니트가 있고요 앞서 문제에서 언급됐듯이 Withdraw와 Deposit 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두 번째 매개변수에는 amount라고 하는 게 있고 amount가 넘겨왔을 때 Withdraw는 마이너스죠 amount는 플러스가 됨으로 인해서 각각의 동장에 얼만큼 입금되고 출금되었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return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클래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모리에 저장이 될 거고요 뱅크 어카운트라고 하는 걸 호출하게 되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메모리에서 이게 이제 클래스로 디자인이 돼 있다는 걸 알면서 그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 A는 메모리 또 다른 공간에 그대로 copy&paste가 되면서 그 객체에서 Initialization이 돼 있죠 그죠? 밸런스가 처음에 음... 예를 들면 100이 돼 있다고 돼 있을 때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을 Deposit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100으로 Initialization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Withdraw를 10을 하게 되면 90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만약에 내가 그 값을 찍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예제에서는 Depth, 그 다음에 접근자켓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그거를 Direct로 Get 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밸런스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혹은 여기서 아예 Withdraw 가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남은 이 밸런스 값을 리턴을 해 주기 때문에 이 값 자체를 내가 Withdraw 한 것을 다음 줄에서 프린트를 통해서 또 출력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최종 Amount 값을 계산을 해 봐 주시고요 그 결과를 Word 파일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예제도 다음과 같이 빈 스크립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실행을 하실 때 그 다음에 FO를 누르고요 FO를 눌렀을 때 오늘 날짜 그 다음에 4번 해 주시고 Bank 라고 예를 들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을 만약에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 만약에 Deposit 100 이었는데 Withdraw 가 10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Deposit 현재의 밸런스 그죠 최종 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Def 라고 하면서 Get 라고 하는 Amount 라고 하는 함수를 해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스스로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Word 파일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비록 영상은 어 50분 정도는 안 되지만 플립트러닝을 하고 보강을 하신다면 대략 50분에서 1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covert 강흔 펜 펜 펜 펜 펜